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오늘날 그리스의 경제, 정치 위기와 저항입니다. 올해 막시즘의 무죄가 극단의 시대, 자본주의와는 다른 대안찾기인데요. 그리스 노동자들의 저항이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리스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실 분은 소트리스 콘티아니스 동지입니다. 콘티아니스 동지는 노동자연대 다음계의 자매 조직인 그리스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활동가이시고요. 30년 넘게 사회주의 운동에 헌신해 오신 분입니다. 유럽 사회포럼의 조직위원으로 활동하시기도 하셨고요. 반나도 시위를 건설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간 노동자연대와 격얼관 아래로부터 사회주의에 정기적으로 기구하고 계십니다. 콘티아니스 동지의 연설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은 청경록 동지입니다. 현재 전문 통역사로 계시고요. 노동자연대 다음계의 활동가이시고 번역한 책으로는 민중의 세계사와 제국주의와 국제정치경제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소트리스 콘티아니스 동지를 모시고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스는 17월 17일에 매우 낮은 금융을 얻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지들. 다들 아시겠지만 6월 17일 그리스 총선에서 2차 총선에서 보수당이 신민주당이라는 보수정당이 매우 아슬아슬하게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1차 총선이 열렸던 5월 6일에 신민주당은 신민주당 참고로 그리스에서 오래된 지배계급을 대표하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 신민주당이 19%밖에 득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민주당으로서는 역대 최저 득표율이었죠. 그런데 6월 17일에는 신민주당이 그리스에 현존하는 모든 우파 정당들과 연합해서 결국 30%를 득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30%라는 득표율이 역사상 최악의 득표율이 5월 6일의 19%였다면 30%는 최악에서 그다음 최악, 그러니까 차악의 득표율이었습니다. 2009년에도 33%로 총선에서 패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신민주당은 파속이라고 그리스 사회민주당과 그리고 또 시리자에서 우파적으로 분열해 나간 한 정당하고 같이 연립증 정부를 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의회 내에서는 집권정부가 명백히 다수당입니다. 왜 그럴 수가 있냐면 선거법에 따르면 원내 제1당이 50석을 추가로 할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민주당이 사실 그 50석을 더 배분받은 덕분에 원내 제1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의회 총 의석수가 300석인데 그중에서 신민주당과 연정 파트너 정당들의 의석수를 다합하면 179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다수파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의회 내에서는 절대적인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연립정부는 지난 2대 정부보다도 더 허약한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파판드레오 총리와 그 뒤를 이은 파파데모스 총리의 정부보다도 더욱 허약한 정부인 것이죠. 이 중에 파판데레오 총리의 정부는 지난 10월 달에 그리스 민중이 거대한 파업과 시위로 몰아냈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거대한 총파업과 시위로 파파데모스 총리도 몰아냈습니다. 파파데모스는 없지 않지만 쇼이블레, German finance minister이 말했고 그리스는 그리스에 의심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는 모든 의심을 제한하는 것이죠. 파파데모스는 없지 않습니다. 물론 2월 달에 파파데모스가 즉각 사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의 1차 총선인 5월 6일 직전까지 집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 지배계급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총선만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재무장관이었던 쇼이블레도 공공연하게 우리는 그리스에서 절대 선거가 치러지길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파파데모스가 영구 집권하길 바란다 라고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2월 12일 총파업 이후에는 그에 불가능했습니다. 정부는 결코 영구 집권을 할 수가 없었고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내몰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선거 결과에 대해서 시장은 아주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를 지금 흔들고 있는 정치 위기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파파데모스는 집권 후 12개월 만에 쫓겨났습니다. 파파데모스의 경우 6개월 만에 쫓겨났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신임 총리인 사마라스가 3개월 만에 쫓겨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마라스 정부가 4년의 임기를 다 채울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허약한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경제 상황이죠. 경제 위기가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계속 깊어지고 있고 유럽에서도 그리고 중국에도 도달했고 또 이제 미국도 다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경제 위기를 예측했던 이른바 닥터 둠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누리엘 루빈이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2013년은 그러니까 내년은 2008년 경제 위기보다 더 위기가 악화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로존이 붕괴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 지배계급의 정당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것입니다. 현 정부가 허약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민중의 저항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리스에서 스무 차례의 총파업이 있었는데 이건 그리스에서조차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스무 건의 총파업 중간중간에 그 사이에는 또 수많은 건의 개별적인 파업들과 또 정부 건물 점거, 경찰과의 충돌, 거리 시위들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자파의 힘, 특히 혁명가들의 힘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시리자는 급진 자파 연합은 28%를 득표한 반면에 반자본주의 자파 연합인 안탈시아는 1% 미만 밖에 얻지 못했기 때문이죠. 말씀드렸듯이 반자본주의 자파 연합인 안탈시아인 하지만 혁명적 자파들이 정부에게 커다란 골칫거리라는 말이 결코 과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 안에서 얼마나 힘을 갖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에서 자파의 영향력, 특히 투쟁하는 사업장 같은 곳에서의 영향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 그리고 거리에서는 사실 안탈시아가 시리자보다 더 강력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 경제는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고, 또 경제성장률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실업률도 여전히 높습니다. 이 수치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GDP가 올 한 해에만 7%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매년 거의 7%가량 추락했습니다. 지금 공식 실업률이 23%인데,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통계에 추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실업률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가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임금이 최소한 30% 줄어들었습니다. 연금의 경우는 더욱 심합니다. 지금 그리스에서 3, 40년씩 일하고 은퇴한 노인들은 월 500에서 600유로, 400에서 500유로로 지금 생존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요. 이게 한국 돈으로 치면 한 70만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공식 확률으로 쳤을 때. 그런데 그리스가 물가가 더 높다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80만원 세대라는 게, 88만원 세대라는 게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스는 물가가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국제통계를 보면 그리스는 세계에서 물가가 24위에 해당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42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매주 10명이 그리스에서는 자살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 중 다수가 빈곤 때문에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75세 노인 한 명이 자살한 사례가 아주 유명합니다. 의회 앞에서 머리에 총을 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주머니에서 유서가 발견됐는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 앞으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나에게는 더 낫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내가 자살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날 죽이는 것이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정부하고 트로이카는 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 사람들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빌트지는 항상 그리스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노동자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가 그 모양 그 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모래에 누워서 일광욕이나 하면서 독일에서 돈이나 받아먹고 있다 이렇게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전혀 빌트지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과학적으로 과학적인 척 하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켈이 규데게 자주 하는 얘기가 그리스인들은 숙제를 제대로 해야 한다. 그 말인즉 트로이카가 구가하는 숙제들 온갖 신자유주의 숙제들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싸그리 민영화 해버리고 공공부문에서 노동자 15만 명을 해고하고 또 연금 복지책들 등등을 다 삭감해야 한다는 등등의 주문을 숙제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로이카는 그리스 경제의 문제는 경쟁력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고치려면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부적 평가 절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말인즉 임금을 더 줄이고 또 물가도 낮아지고 해야 그리스가 더 경쟁력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명백히 틀렸습니다. 그리스의 문제는 결코 경쟁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2002년에서 2010년까지 그리스는 경제적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바로 유로화 도입에서부터 리만 브라더스 사태까지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의 그리스 경제는 독일이나 이태리나 프랑스 경제보다 그 두 배의 성장률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 소위 경제 기적에 투자하기 위해서 유럽 갖고 위해서 엄청난 자금이 그리스로 그동안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해외 직접 투자 FDI라고 불리는 것이 그 기간 중에 그리스에 360억 유로가 투자됐습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50조 원 정도에 해당한 것입니다. 유럽 연합 내에서는 그리스보다 더 빨리 성장한 국가가 딱 하나였습니다. 소위 아일랜드의 경제 기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일랜드와 그리스와 포르투갈 이 모든 나라가 지금 IMF의 미래를 저당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코 경쟁력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리스 노동자들을 결코 게으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다수의 유럽 노동자들보다 그리스 노동자들이 더 오래 일합니다. 그리스 노동자들이 연간 노동시간은 2000시간이 넘는데 독일 노동자들의 경우 한 1400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노동자들이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단지 일광욕만 즐긴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경제 위기가 시작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스는 세계에서 GDP 기준으로 29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노동자들은 여전히 엄청난 양의 부를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트로이카는 그리스가 뭔가 좀 예외적인 사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페인이나 아일랜드나 포르투갈과는 구분되는 예외적인 사례라고 스페인의 경우에는 은행들이 문제인데 그리스의 경우에는 국가가 문제다. 국가가 노동자들한테 너무 많은 걸 퍼져가지고 결국 나라빚이 엄청 퍼진 거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리스의 나라빚은 GDP 160%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공공부채는 결코 노동자들한테 퍼져가지고 생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업주들한테 특히 은행가들한테 너무 퍼준 것이 문제였습니다. 2008년 10월에 그리스 은행들은 구제금융 자금으로 280억 유로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1천억 유로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트로이카와 체결한 양해각서 덕분에 500억 유로를 더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의 문제는 스페인의 문제하고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민간 은행들을 구제하는데 돈을 퍼줬고 그것이 재정위기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는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많이 퍼지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세계적인 위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리스가 경제가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는 결국 빙산의 일각일 뿐 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트로이카의 안정화 조처들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을 뿐입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했을 당시에 그리스의 공공부채는 GDP 120%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160%가 됐습니다. 그 양해각서의 목적 자체가 결코 그리스 민중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행가들 특히 그리스 은행과 국제 은행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리스의 위기가 다른 나라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 그 양해각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기가 스페인으로 번지고 있고 또 이탈리아를 조만간 강타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스는 그런데 작은 유럽연합 안에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GDP로 봤을 때는 유럽연합 전체의 1.5% 밖에 안됩니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유럽연합 내의 4위 경제죠. 이태리는 3위입니다. 이태리아의 국가 부채는 거의 2조 유로에 달합니다. 이런 이탈리아가 유로전 위기에 함께 빨려 들어온다면 사실 유로전은 끝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이태리아 정부가 8월 14일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던 국채 경매를 취소했습니다. 국가 부채 높아져 이태리아 이태리아 왜 취소를 했느냐 하면 경매를 하면 결국 투자자들이 이자율을 높이 부를 것 아닙니까? 위험하다 싶으면 그런데 너무 이자율을 높이 부르면 이태리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시장에 결국 노출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가지고 경매를 취소했답니다. 다시 그리스로 돌아오면 이처럼 위기가 심각해지니까 그게 그리스 지배계급에게 어떠한 운신의 폭도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지배계급은 정치적으로 도저히 지속불가능한 속도와 강도로 노동계급을 공격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자체가 정부를 노동계급과의 전면전으로 내몰고 있는데 거기서 결코 정부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두 번째 그리스 정부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항운동의 힘입니다. 그리스 정부는 그리스 정부 두 개를 이미 결단 내버린 그리스 노동 운동을 결코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개막식에 오신 분들이라면 들으셨겠지만 아테네 근처에 있는 할리부르기아라는 철강 아니 제철소가 있습니다. 제철소 노동자들이 두 개월 동안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경찰이 제철소를 습격했습니다. 경찰들은 사마라스 총리의 지시하에서 제철소를 침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라스는 어떤 명분을 내섰느냐 하면 제철소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니까 파업을 하고 있으니까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정당화를 했습니다. 노동자 실업자 100만 명에게 일할 권리를 부정하고 있는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 조업을 정부가 금요일에 재개시켜고 그에 관해서 축하하는 기사와 언론 보도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금요일에. 그런데 바로 다음날에 제철소 노동자들이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회에서 164명의 노동자들이 파업 지속에 표를 던졌고 5명만이 파업 중단 업무 복귀에 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파업은 파업이 재개됐고 월요일에는 다시 경찰들이 조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공장에 다시 침탈했습니다. 또한 투표 결과 자체가 이 운동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노동계급의 반격의지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거기간 중에 지배계급은 노동계급을 겁주려고 멘붕에 빠트리려고 온갖 캠페인을 버렸습니다. 자파들한테 표를 던지면 이 나라가 결단 날 것이다 라고 선동을 한 것이죠. 단지 그리스 지배계급 뿐만 아니라 크리스틴 라가르드라든가 메르켈 총리뿐만 아니라 전세계 지배계급이 그리스 노동자들에게 자파에게 투표하지 않도록 독렬을 하려 했습니다. 라가르드 IMF 총재의 경우에는 만약 그리스인들이 자파들한테 투표를 하면 그리스는 나이지리아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프랑스에서 사회당 출신으로 신임 대통령이 된 프랑스와 올랑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도 시리자의 당수인 알렉시스 치프라스를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메시지 분명한 메시지가 그리스 노동자들한테 전달된 것이었는데요. 뭐냐면 만약 너네들이 찍지 말아야 할 당을 찍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를 가자지구로 만들어버리겠다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리스 노동자들은 찍지 말아야 할 당에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좌파 정당들에 찍은 투표를 했는데 주로 주대계는 시리자에 투표를 했습니다. 시리자가 원내 일당이 돼가지고 50석을 더 추가로 할당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리자에게 표를 몰아줬던 것이죠. 하지만 시리자에 만에 표를 던진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좌파 전체로 보면 38%를 득표를 했는데 이것은 역사상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노동계급 지구에서는 좌파 정당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들이 노동계급에게 전쟁 선포를 한 것에 맞서서 노동계급도 역으로 전쟁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매스 미디어들은 이 투표 결과를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사람들이 자선해서 이런 게 아니다. 얘기를 하죠. 그들의 설명은 사람들이 급진화한 것이 아니라 시리자가 더 보수화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좌파 내에서도 이런 설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안타르시아 내에서도 급진 좌파 연합 내에서도 선거 결과가 참패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리자만이 득표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우경화한 것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좀더 급진 적인 더 좌파인 공산당 이나 심지어 안타르시아 사람들도 더 우경화했다. 시리자의 표를 던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차 투표에서는 공산당은 2차 투표 때보다 대의 절반을 투표했고 안타르시아의 경우에는 4분의 2를 투표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급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득표 결과로 판단하는 것은 완전히 실수입니다. 좌파 전체가 득표율이 그토록 많이 올랐는데 단지 우리 당이 조금 얻었다고 해가지고 사기 저하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혁명 좌파의 영향력을 선거 결과로 판단하는 것은 더더욱 어리석은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시리자는 2차 총선 중에 엄청나게 오른쪽으로 선회하긴 했습니다. 극진적인 구호들은 다 폐기해버렸습니다. 1차 총선 때 시리자는 트로이카의 양해각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총선에서 시리자의 당수인 치프라스는 국제 시장들과 투자자들 트로이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결코 일방적인 조차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양해각서를 파기하는 것 대신에 유럽연합의 다른 파트너들하고 적당히 협상해가지고 그걸 고쳐보겠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리자가 온건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리자한테 더 많이 투표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리자가 온건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투표했다고 봐야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록 시리자에 투표하긴 했어도 마음으로는 반자본주의 자파 안타르시아 시아와 그리고 노동자 투쟁 그리고 마음으로는 투쟁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6월 17일 2차 총선 이후에 아테네 지하철 노동조합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지하철 노조는 지난 2년 동안 지하철을 여러 차례 멈춘 투쟁적인 노조입니다. 그런데 이 노조 선거에서 안타르시아 후보들이 압도 다수로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운영위원회 의석 11개 중에 6개를 휩쓸었습니다. 반면 시리자 후보는 한 명만 당선됐습니다. 공산당은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죠. 그리스 지배계급은 그들이 직면한 위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리자는 그들을 지지한 그들에게 득표한 사람들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찌프라스는 시리자가 책임감 있는 야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을 찌프라스는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차 총선 중에 지배계급이 전개했던 테러 캠페인 멘붕 유발 작전 이것은 결코 시리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시리자를 지지하는 지난 2년 동안 총파업을 벌이고 거리 시위를 벌였던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배계급 자신이 멘붕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운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떤 짓이든 저지를 태세입니다.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그리스에서는 파시스트 정당인 황금세벽당이 총선에서 7%를 득표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원내 정당이 된 황금세벽당은 그리스 안에서 이주 노동자들 이민자들을 공격하는 데 자신의 새로 획득된 원내 정당으로서의 영향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황금세벽당은 단지 중군사 조직일 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전투를 벌이는 파시스트 나치 깡패들입니다. 그들도 1930년대 나치들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경제위기의 부산물입니다. 국가기관과 정부는 노동자들과 급진자파들을 분쇄하기 위해서 이 파시스트들을 활용할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의회 안에서 부의장 의회 부의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총 부의장을 일곱 명을 선출을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황금세벽당 지도자인 한 사람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의회 안에서 비밀투표로 이뤄집니다. 그리고 황금세벽당의 의석수는 18석입니다. 그런데 황금세벽당 출신의 지도자가 41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파시스트 황금세벽당 황금세벽 당원이 아닌 의원들 아마도 주되게는 신민주당 의원들이겠죠. 이들이 23명이나 파시스트 정당 출신자에게 지지표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파시스트들에게 손을 내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리스는 오랫동안 화화산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화화산일 것입니다. 정부는 아주 화약한 상태고 경제 위기는 심화되고 있고 또 그에 맞선 노동자의 운동이 아주 강력합니다. 좌파들이 이토록 지지를 많이 받았던 것은 마지막으로 이전의 그리스에서 그토록 좌파들이 지지를 많이 받았던 것은 1950년대였습니다. 1958년에 그 당시에 공산당은 불법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시리자와 비슷한 좌파들의 연합 정당이 출마를 해서 24%를 득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지배계급의 대응은 당시나 오늘이랑 같았습니다. 바로 노동자들에게 도전 노동자들이 좌파에 투표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를 다 썼던 것이죠. 심지어 중군사 조직과 파시스트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조직을 도전해가지고 1961년에 그 바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조직원들이 서로 알아보려고 바늘을 하나 꼽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살 단원들 같은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겁주기로도 사람들이 그래서 1965년에는 공장과 대학 곳곳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투쟁을 벌였습니다 1965년에는 반란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2개월 만에 정부 두 개를 날려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좌파가 했던 일은 운동을 자제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좌파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오히려 거리에서 다른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빼내고 자제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리자가 하려 하는 것처럼 뭔가 좀 명망이 있어 보이고 책임이 있어 보이는 그런 야당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좌파 연합당 정당에다 대고 어떤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별명이 재밌습니다 노발진이라고 그 당시 유명했던 진통제를 그 별명으로 붙여줬는데요 오늘날로 치면 타이레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좌파당 간부들 이런 사람들은 만약 좌파가 야당이 좀 더 책임이 있어 보이고 뭔가 명망이 있어 보이면 사람들이 더 그쪽으로 끌려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주의를 통해서 뭔가 진보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진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67년에 오히려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 운동의 모든 성과가 다시 도루묵이 됐죠 자 근데 이제 앞으로 그리스는 계속 활화산일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반격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결코 시리자에 의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진통제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리스에서 반자본주의 자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자본주의 자판은 지난 2년 동안의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파업과 시위를 조직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치 강령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투쟁 의지를 고무하는 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세력과는 완전히 반대되게 반대되는 주장을 했죠 그리스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디폴트를 해야 한다고 치료를 거슬러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은행들을 노동자 통제하여 둬야 한다 구교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주장이 노동자들에게 큰 영감을 줬던 것이고 투쟁 의지 사기를 복돋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리스에서 혁명적 좌파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타르시아는 지금까지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 안에서 활약하는 그리스 사회주의 노동자당도 그럴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 자체가 세계적인 위기이고 한국의 상황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화된 경제에서 저항도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를 차지하기 위한 거대한 한판 승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그리스에서만 결판이 날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만 결판이 날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와 한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혁명적 좌파들이 결집해서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스피리스 동지의 정리 발언을 듣는 것을 이 강연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다 답하기는 어려울 텐데 일단 유형별로 나눠서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금 새벽당에 관한 질문들부터 답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해야 할 것은 황금 새벽당의 득표율이 7%라고 해서 그리스 국민의 7%가 파시스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황금 새벽당은 사실 소규모 깡패 집단입니다 그들이 7%를 득표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황금 새벽당뿐만 아니라 이미 정부에 한때 집권했, 연립정부에 들어갔던 극우 정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라오스였는데요 그 정당 역시 7% 득표했었습니다 파파데모스 정부에 참여했었죠 근데 그 정부에 인기 없는 정부에 참여했다가 이제 지금은 완전 찌그러졌는데 근데 이제 그 황금 새벽당이 그 뒤를 이어서 7%를 얻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황금 새벽당이 위험하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례를 하나 들자면 아테네 경찰의 50%가 황금 새벽당에 투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실질적인 위협이죠 문제는 어떻게 이들에 맞서 싸울 것인가 이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전통에 따라 공동전선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공동전선을 해야 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1930년대 독일의 자파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파 사민당과 공산당 이런 자파 진영들 내에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단결해 가지고 함께 파시즘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리자와 공산당 안탈시아뿐만 아니라 시리자와 공산당 그 밖의 파시즘에 맞서 싸우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강력한 공동전선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상당한 진척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노동자당이 주도해서 인종차별과 파시스트 깡패들을 반대해서 단결하자라는 이름의 공동전선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전선이 선거 기간 중에도 아테네에서 만명이 넘는 규모의 시위를 조직했었습니다 그 안에서 안탈시아뿐만 아니라 시리자, 공산당 또 그 밖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했죠 아테네에 니카이아 지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근데 파시스트들이 니카이아 지구에서 세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니카이아 지구의 경찰 간부가 황금새벽당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파시스트들은, 황금새벽당원들은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또 이민자들이 운영하는 가게 같은 것들을 겁을 주고 위협해가지고 쫓아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맞서서 시위를 조직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근데 그 회의에 500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시위 날에는 수천, 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동참했죠 파시스트들도 이들의 대항하는 시위를 했었는데요 근데 그들의 이메일이 페이스북에서 유출이 됐습니다 이메일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비상상황이다 우리가 빨리 대항하는 집회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니카의 지구에 더 이상 발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파시스트들이 조직한 집회가 150명짜리 집회였어요 그리고 대개는 파시스트들은 사무실에 짱박해가지고 숨어 있었습니다 물론 경찰들이 그들을 비호해줘죠 그래서 이것이 왜 좌파의 모든 세력들이 단결해가지고 파시스트에 맞서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공동전선 전술에 대해서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공동전선은 단지 혁명가들과 개혁주의자들 간의 협력 방식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개혁주의자들은 인종차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전선은 인식을 갖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공동전선은 이유들이 이렇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시스트들이 발행하는 것은 이주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공동전선은 아마도 예수 우리는 이유들이 다행하고 그리고 우리를 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황금 새벽당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 우리도 거기에 동의한다 우리 해결책은 그러니까 이민자들을 쫓아내는 거다 문제는 시리자도 이런 설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들도 뭔가 문제가 있다 인종차별이 문제가 아니라 인종차별이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민자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아들인 게 문제다 이민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 지역들이 가난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혁명적 자파들은 우리는 모든 이민자들을 환영하고 국경을 개방하는 것을 찬성한다 우리 그리스에 오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여기 와서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 차이가 정말 실천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직했던 이 파시즘에 맞선 시위의 주력 참가자들은 바로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이민자들을 시위에 동참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이민자들을 환영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죠 만약 이런 시위의 주도 세력이 시리자였다면 이민자들은 결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위 참가자들을 어떤 문제거리로 취급하는 세력이 그런 시위를 주도한다면 결코 그 사람들이 올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전선이라는 것은 혁명가들이 개혁주의자들을 혁명의 대의 쪽으로 끌어당기는 수단이 되어야 하지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황금새벽당은 그 정도로 됐고 이제 안타르시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안타르시아 내에서 수많은 정치 조직들이 어떻게 서로 공존할 수 있었는지 등등에 관한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안타르시아는 굉장히 새로운 연합입니다 2009년 1월에 안타르시아가 창립이 됐습니다 안타르시아 내에는 수계의 극자파 조직들이 있고 어떤 조직에도 속하지 않은 개인들이 몇 천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극자파 조직들을 대부분은 70년대부터 이미 존재했던 조직들이고 일부는 1989년 이후에 생긴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 90년대나 2000년대 초에는 아무도 이런 연합체를 만들 생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회주의 노동자당이 이런 안타르시아를 만들어보자고 결정한 것은 2008년 10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에서는 엄청난 대중 시위가 대중 소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태를 촉발시킨 사건이 뭐였냐면 아테네의 어떤 경찰이 15살짜리 소년을 거의 총살하다시피 총을 쏴 죽였던 것입니다 그 뒤에 일어난 것이 엄청난 폭동이었는데 그런데 폭동이라는 말도 사실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동안 그것이 지속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폭동이라는 것은 한 달 동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파이낸셜 타임즈 신문은 옳케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경제 위기 시대의 첫 번째 폭동이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어떻게 안타르시아 같은 자파 연합이 존재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대중 반란 덕분입니다 이런 연합이 존재할 수 있어서 대중 반란이 일어났던 게 아니라 아니고, 아니란 말이죠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스 운동의 역사도 있습니다 역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에서는 공산주의 조직이, 양대 공산주의 조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 공산당이고 다른 하나는 시리자 안의 주요 세력인 신하스피스포스라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극자파도 한 1974년에 군부독재의 종식 이후 지금까지 계속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리스의 대중운동과 그리스 좌파와 그리스 극자파들 사이에서는 어떤 변증법적인 역관계가 존재했습니다 좌파들은 운동의 발전을 고무하고 그리고 운동이 발전하면 그것이 좌파를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2008년 말에 2009년 초에 안타르시아의 결성이었던 것이죠 물론 안타르시아 내에서도 구성원이 되는 조직들 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습니다 먼저 황금새벽당에 관한 태도를 둘러싼 문제가 있죠 안타르시아 내의 대다수 조직들은 파시즘에 관해서 어떤 분명한 관점이 없습니다 그들은 트로스키주의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반파시즘 공동전선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범한 자파 내에서 안타르시아가 하듯이 안타르시아 내에서도 그리스 사회주의 노동자당이 다른 세력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안타르시아 내에서도 선거전수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습니다 2차 투표에 독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결선 투표에서 시리자가 당선되는 걸 돕기 위해서 안타르시아는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공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조직의 지도적 회원은 공식 기관지에다가 우리는 시리자를 지지할 것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기회주의적으로 우리가 선거에 나가면 사람들이 지지를 많이 잃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 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리스 사회주의 노동자당이 설득이 먹혀가지고 안타르시아가 독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민중을 위한 디폴트 문제라던가 다른 강령의 문제들 여러 문제에 있어서 안타르시아의 구성 체력들이 저절로 지금의 입장에 동의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주되게 그리스 사회주의 노동자당이 그런 주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시리자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물론 시리자는 다른 사민주의 자파라던가 이런 자파에 비해서 더 급진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시리자는 디폴트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랑도 여러 번 논쟁이 있었는데요 시리자는 계속해서 우리는 그래도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주장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좌파 정당으로서 하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입장입니다 그리스에서는 부채가 그렇게 많은 게 절대 국민들 탓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데 그런데 왜 일반 대중이 빚을 갚아줘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시리자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반대했습니다 시리자는 개혁주의 정당입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정당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나라 조국을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비록 간접적이지만 그리스 자본주의를 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자들은 결코 혁명을 믿지는 않습니다 혁명이란 건 단지 혁명가들이 환상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모순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살 길을 찾는 것이 그들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혁명을 믿습니다 그리스에서 혁명적 상황이 올 것인가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물론 저는 미래를 예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지만 이 모든 모순들과 첨예한 정치적 갈등 상황들을 보건대 앞으로 멀지 않은 기간 내에 엄청난 격돌이 그리스에서 혁명적 상황이 일어날 것은 매우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그럴 거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안타르시아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에서 분명한 분명하고 명쾌한 혁명적 조직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혁명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고리가 될 것이죠 그리고 혁명정당을 건설하는 것은 그리스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수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스는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경제는 그리스의 경제를 이어가면 경제의 경제는 그리스뿐만 아니라 경제의 경제에는 그리스의 역전을 보입니다 그리고 온동을 보면 그리스의 경제는 그리스뿐만 아니라 경제의 경제로 조직을 보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혁명의 가능성에 있어서도 결코 예외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스뿐만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